뜨거운 나라 아랍에미리티를 찾았는데요. 섬겹살을 구하는 아프리카에서 해산 덕목공사 풀랜터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저녁이 오시니까 한국은 밤 11시에요. 직구 정반대의 삶으로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소박한 맛, 삼겹살. 평상시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.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은 끝이 없네. 전 세계로 갑니다. 사랑의 삼겹살을 구하는 아프리카에서 때론 친구 같고 때론 가족 같은 소박한 서민의 맛, 삼겹살.